인도,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후 이야기 파키스탄은 서쪽의 인더스강 유역의 지역인 서파키스탄과 동쪽의 동벵골 지역,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서 분리독립되었고요. 인도는 북쪽으로 겐지스강 유역과 최남부 지역까지 차지하여 분리독립되었습니다. 분리독립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전히 종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인도에 아직 많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살았고 파키스탄에 아직 많은 힌두교도, 시크교도가 살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인도 내부에서나 파키스탄 내부에서 학살이 발생할 것 뻔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이주가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약 1500만명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종교적인 탄압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종교를 믿는 국가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이동에도 불구하고 이주에도 불구하고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서는 종교 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분쟁이 이렇게 심할까요? 그 이유는 영국이 문화, 종교, 역사가 다른 민족과 그 지역들을 하나의 식민지인 인도 제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 이 식민 지배가 끝나고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서 두 세력 간의 다툼만 남게 된 것이죠. 이러한 종교 분쟁이 전쟁의 형태로 빵 하고 터졌던 게 인도, 파키스탄 1차 전쟁, 1차 카슈미르 분리 분쟁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오른쪽의 지도 파란색 동그라미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지역의 특징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수의 구성원은 무슬림이고요. 소수의 구성원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구성원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카슈미르 지역의 지배계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둘 다 카슈미르에 대한 지배권 해석이 달랐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카슈미르 지역의 지배계층이다. 그리고 그 지배계층이 인도의 영토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은 다수의 구성원이 무슬림이다. 그러니 이슬람 문화가 더 많을 것이고 이슬람 역사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슈미르는 파키스탄 영토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1947년 전쟁으로 표현됩니다. 이 전쟁은 유엔의 국제연합의 중재로 휴전협상을 맺으면서 끝이 납니다. 1차 전쟁의 결과 카슈미르는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북서부 지역은 아자드 카슈미르라고 파키스탄 영토가 되고 남동부 지역은 잔무 카슈미르라고 인도 영토가 됩니다. 이렇게 카슈미르 지역은 분단되었지만 계속 이 지역에서는 분리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제3세계 형성에 동참합니다. 이것을 위한 회의가 콜롬보 회의인데요. 스리랑카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은 중국의 저월라이와 인도의 네루였는데요. 이 회의의 목적은 아프리카 아시아 회의 설립의 논의였습니다. 어쨌든 콜롬보 회의를 통해서 평화 오완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영토 주권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정치를 간섭하지 않고 호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은 평등하게 하고 평화를 공존합시다. 이 콜롬보 회의의 결과 인도, 버마, 미얀마라고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냉전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죠. 이후 1954년 6월에 델리 회의가 개최됩니다. 인도 수도인 델리에서 저월라이와 네루가 다시 만난 것이죠. 이 회의의 내용은 평화 오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오원칙을 국제적으로도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1955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29개나 되는 나라가 참석한 반둥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것이 콜롬보 회의에서 계획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입니다. 줄여서 AA 회의라고 되어 A가 아시아의 A, 두번째 A가 아프리카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반둥 회의의 목표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비동맹중립주의, 국제연합 가입을 목표로 뒀어요. 그 다음 이 회의의 약속으로는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상호간 경제적 협력을 이뤄내자였고요. 최종적으로 평화 10원칙이 만들어집니다. 평화 10원칙 아래 내용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983년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 회의의 내용은 남북 대륙 격차 문제, 경제라든지 기술 격차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티가 들려주는 역사수업, 역사는 우철, 티철 다시 돌아와서 1962년 이야기입니다. 분명 평화 5원칙과 10원칙을 통해서 서로의 영토를 존중하고 국제적 분쟁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중국군과 인도군은 국경 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카슈미르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악사이친이라는 지역 때문이었는데요. 이 지역을 가지고자 중국군과 인도군이 자주 충돌을 벌입니다. 그러자 중국이 국경선 협상을 제의하죠. 앞서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맺었던 평화 5원칙이라든지 10원칙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인도는 현재 국경 상황이 인도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협상을 거절했고요. 거부했고요. 1962년 결국 양국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국군이 크게 승리하면서 인도의 병력들이 많이 죽거나 포로로 붙잡히게 되죠. 이후 중국이 조건 없이 이 포로들을 풀어주게 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됐지만 현재까지 이 악사이친 지역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965년 9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잔무 카슈미르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지만 이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서 인도에게 반격 기회를 주게 되었고 인도는 파키스탄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한 유엔과 소련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지했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라는 도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지만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카슈미르 문제는 그저 전쟁 이전으로 회복하자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 분쟁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발생합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 발생한 차별 문제였는데 이 분쟁 과정에서 인도의 국경선을 건드리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벵골 지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식민지 인도제국 시기의 벵골 지역은 영국에 의해서 종교적인 분단이 이루어지려고 했습니다. 서벵골, 켈커타, 콜커타 지역은 힌두교 중심의 지역으로 동벵골은 이슬람교 중심의 지역으로 이렇게 영국이 종교적으로 지역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두 지역을 완전히 분단시키려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 취소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에는 서벵골은 힌두교, 동벵골은 이슬람교라는 생각이 남아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힌두교가 다수 살던 서벵골은 인도의 영토가 되었고 무슬림이 다수 살고 있었던 동벵골 지역은 파키스탄 영토가 되어 동파키스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묶여서 살던 이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 이유가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지역도 달랐고 그러다보니 문화도 달랐고 그러다보니 언어도 달랐기 때문이죠. 또한 서쪽 파키스탄에 살던 사람들은 동파키스탄과 다르게 자신들이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동파키스탄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다보니 동파키스탄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차별에 분노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로써 1971년 3월 동파키스탄은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벵고린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방글라데시를 나라 이름으로 하겠다 선언하죠. 그러자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압도적으로 군사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숨어서 파키스탄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포하고 폭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이 전쟁의 분위기에서 도망치기 위해 인도 국경을 넘어서 인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파키스탄이 인도 국경 지역까지 폭격을 하다보니 인도는 더 이상 이 방글라데시의 독립전쟁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971년 12월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 편에 전쟁을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인도 방글라데시 연합과 파키스탄의 전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요. 이를 인도 파키스탄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파키스탄이 항복을 하면서 끝나게 되었고 방글라데시는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카슈미르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요. 기존의 국경선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시간 열러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 모두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과 거의 동시에 파키스탄 무장 게릴라 세력이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 중 카길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인도 파키스탄 간의 핵전쟁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죠. 핵전쟁은 인간 모두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두 나라를 중재합니다. 결국 200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카길 전투로 인해서 발생할 뻔했던 핵전쟁 위기는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슈미르 관련 분쟁은 이어져갔고 합의와 교전 충돌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 전 중 2008년 11월 카슈미르 내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이 인도 문바이 호텔 등의 테러를 감행하면서 다시 한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쟁 분위기가 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두 국가의 국경선 주변에 양측 병력 100만 명을 대치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번의 분쟁이 있었지만 2021년 2월 25일 인도 파키스탄 두 개의 나라가 정전 통제선에서의 정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러지만 그 이후에도 카슈미르 둘러싼 대립 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즉 현재에도 계속 카슈미르 분쟁은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파키스탄 분리독립 이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인도의 역사 영상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다른 역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